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인풋 캘린더의 데이무브 픽스트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속성을 사용하면 특정 일을 선택한 후에 월이나 연도를 변경해도 처음 선택한 일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처음 선택한 일을 계속 유지하려면 데이무브 픽스트 속성 값을 True로 설정하십시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풋 캘린더입니다. 브라우저에서의 모습입니다. 달력 아이콘을 클릭한 후 13일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달력 상단의 화살표를 이용하여 월을 변경하면 13일이 1일로 변경됩니다. 연도를 변경해도 마찬가지입니다. 13일에서 1일로 변경됩니다.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데이무브 픽스트 속성 값을 True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달력을 클릭하고 21을 선택합니다. 달력 상단의 화살표를 이용하여 월을 변경해도 21이 유지됩니다. 1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연도를 변경해도 마찬가지입니다. 21이 계속 선택된 채로 남아 있습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확대Read 3일에서 1일이free zer soar 5일을 дав을 여쭤 1일이 범위드미 3일이 5일이 5일이